수원 정자동 골목입니다. 사장님 여기 이쪽 이쪽 이쪽이에요. 맛있어는 보이는데요? 부족이 굉장히 좋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보여? 희한한 맛나요 희한한 맛나. 재료를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었구나. 아이고 세상에 여기는 빙하시대네. 청소 왜 안 했어요 여기? 큰일 나요. 이런 음식점은 잘 돼도 걱정인 거죠. 핑계야 될 거 없어요. 사장님 게을러서 그래요. 여기 새로 시작해야 돼요.